왜 이렇게 흔들려? 하지마! 으아! 야! 띵! 돼지 위에서 발짝거리며 땀에 젖어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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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주무셨나요? 20시간 넘게 잘 못잤어요 1시간 만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어...어...어...어...어...어... 그러다가 정기 알람이 울렸어요 정기는 연습 밤을 찾아서 떠났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? 어... 뿌자 정금도 이렇게 해맑이게 너무 싫어요 규 오빠는 어제 잘 주무셨나요? 하정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응 과장님 햇빛쨍쨍할 때는 우윽을 안 찍어주고 턴 얼마나만 붙이면서 그런 것부터 하하하하 솔직히 누가 돈준다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 살게 되면 또 나 수영해 드릴 수 있어 연주 그럼 십시일반 걷어보도록 하자 актив 금액대 ydd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?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는 거죠? 잘 안 들리네요 오..진작에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저도 여기 앉아서 할 수 있었는데 평소 운전 스타일 어떠세요? 한 손 이렇게 얹고 가시나요? 두 손 운전합니다. 안전하게. 여기다 팔 얹는 사람들도 안 제일 이해가 나. 먼지 붙잖아요. 또 씻지도 않잖아요. 씻으면 되죠. 이거 혼자 하면 안 씻잖아요. 화장실가... 문자! 들어가시겠습니다. 기원님. 뭐지? 벌써 끝났어요? 네, 벌써 끝났어요. 진짜 멋있습니다. 베이스가. 저희 과장님이 하나 사주신다고 했어요. 튜닝은 잘 됐나요? 어, 완벽하죠. 튜닝은 잘 됐나요? 튜닝은 잘 됐나요? 튜닝은 잘 됐나요? 멀멀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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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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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! 10! 11! 메인에서 베이스 라인이 조금 더 잘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2G 월이러스 감독 아니요. 백ностью 목도 안 아카살 막나오 ma 제가 울린돌이 사실 처음 왔어요. 그리스도 다 섭외가 왔다고 했을 때 엄청 기뻤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가겠습니다. 같이 이렇게 진료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뒤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뛰어물고 싶습니다. 세이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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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너의 사랑, 나의 사랑, 우리 모두의 사랑 북한 스탠리였습니다. 영국이 끝나고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? 아주 즐거웠어요. 귀 괜찮으셨어요? 나중에 혀 지르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주세요. 10차! 오늘 진짜 반응 폭발죠. 다음날. 안녕하세요. 오늘 며칠 차이신가요, 울릉도? 울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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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3일차인가? 월요일 나왔으니까 월화수 목이네. 4일차. 오늘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? 오늘 가시는 게 아니라 왔는데. 고마시마 주디리마 주 잡채필라마.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. 어, 나 오늘 또 아까 샤워도 했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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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ciplinary 스탕 Experience 아기 펜 새로운 샤화 사람 besar 짠 한 번 해주세요. 짠 백슈 백슈 먹었잖아, 우리. 먹었잖아. 제초기 돌리는 거야 진짜로. 잠깐만 기범님 지금 뭐 바르셨어요? 저는 이런데 올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다 챙겨요 뭔지 알아요? 현우한테 다 입게 되죠 현우한테 계셨으면 돼 어? 볼티슈 있으세요 혹시? 현우님 차에는 없는 게 없나봐요 다른말면서? 예 저는 원래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여 세상만 왜? 이거 비싼 거라고 사달라 쓸려 그 물에 걸린 정길님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? 정길님 이거 저희는 지금 나리분지를 떠나서 반음도에 가고 있습니다 나리분지 타셨어요? 맛있튼데요? 뭔 소리야? 나리분지가 맛있던가요? 맛있튼데요? 그럼 너너너너너너너너로 어디 가고 계세요? 알맥에 X맞는 체험하러 가고 있어요. 지금 저기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, 가자! 나 옛날에 실제로 섯동을 맞았던 적이 있어. 또 트라우마가 있어. 저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알아? 여긴 딱 맞는 게 아니라 아, 진짜요? 흘러서 이거. 쟤는 비웃는 거 같아. 야! 야! 비웃냐! 비웃어! 아아! 저희 코코스는 관음도로 향하는 길입니다. 여러분, 울는 거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한 번 보세요. 우리 장자 위에 꽃처럼 시들어가며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있었어 그치! 민결! 뿌이! 이거 있겠어. 거절한다. 삼촌한테 뿌이! 뿌이! 어, 정균님! 커피 한 잔 할래요? 야, 왜 뚜렷 무너져! 잠시 후 저게 진심이에요, 여러분. 야, 왜 뚜렷 무너져! 무너졌냐, 이제? 바닷물이 너무 맑아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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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죽는 매니저. 아, 좋아. 영교님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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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당해. 엄마 당해. 엄마 당해. 작은 나고. 세 마리. 불타리를. 이거 의외로 계단이 맞네, 여기. 와, 엄청 높네.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지? 시청자님 여기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진짜 외국 같네요. 하루 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으시죠. 어? 하루 더 있으시죠. 아니, 돌아가는 건데 등산할 때보다 땀이 더 많이 나오지, 지금. 아빠, 저기 뒷머리같이. 더워서 그래, 또. 아이치가. 어우, 개우근한데, 뭘. 모름 나간다. 아빠. 누구가 아프다. 하나, 둘, 셋, 야. 번호 끌. 제가 첫날 도착해서 현영이랑 등산을 했죠. 아빠 땀 거 없던? 어제 한 잔을 추억하다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나도 그랬어. 다 같이 뛰어 한 다음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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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 다리 안 무서웠어? 무서워. 너 왜 괜찮아, 저게? 순종이가 남자, 남자답게 굴러고 그랬어. 순종아, 로션 있어? 없습니다. 남자 아니고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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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좋다. 안녕. 대박이죠? 이야. 멋있다. 여기서 표류하면 살 거라는 생각이 들까? 아니. 아니. 방금 영화에서 보면 표류하면 희망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. 저 개험도 보네요. 사이가 지켜드네요. 그 자기가 요즘에 그냥 한 입으로 비싶어. 마을 파인애플님. 오. 파인애플님. 저쪽에서 단체 셀카. 단체 셀카 찍고. 파인애플. 야 이거 셀카로 찍어야해. 한결이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너무 아름답다 예 제발 그만 주세요 저 목 다 했나요?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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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시간이 없을 때 아니요 정말? 아니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이곳에 일정기 정말 다른 일정기 이제 다 genauso 우와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달달하게 이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직 한 발 남았다 좋은 할 게 어지러워 어지러워 왔어! 2,000원 2,000원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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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은 도로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관! 관찰이 하고 싶다 음 음미도 하고 싶어? 도 돌아버리겠네? 하하하하하 관은 도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갈매기로 할게요 갈매기 매 매기 기 기러기 갈 갈매기 매 기 기범이 진짜 갈매기를 향해 부릅니다 매 날 왜 기다려 기 아 귀찮다 프리킹 어떠셨나요? 아까 이정길이 다리 위에서 뛰어다니깐 훈련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좀 뿌듯합니다 아 이거 연출인데 아닙니다 옛날에 공포영화 보고 지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셔도 갈란하지마 나한테 화를 내면서 하할라고 이랬습니다 진짜로 데려다 줬어요 오 좋은 향기가 아 상상났던 나의 다른 모습들 이랬 한 둘 씩 그리 firefighters 멤버 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? 힘들었습니다. 끝인가요? 참 재미있어서. 일본 레인 이종길 지급한 향기를 내 품아! 제가 지금 양자 역학에 관한 책들을 몇 번 읽고 있어요. 그게 아마도 박카스탄의 다음 앨범에 되게 중요한 액션 액션